이거 따른 장면이 나라는데? 안 돼서 내려간지? 안 되겠구나. 가야 되겠어. 이거 완전 계양선 높이인데요? 그러니까 이 경사도가 높아해? 어, 400m 안 돼서 너무 충분하게 하니는 적게 하고 싶었어. 하니는 적게 하고 싶었어? 하니는 역대의의 강의의 강의가 헤엑을 나아가리. 하니는 얇게 해드리면서 하니는 적게 하고 부른게. 하니할게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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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잘 타시네? 오! 잘 타신데 다들.